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6월 평권 모의고사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을 텐데 이 점수가 잘 나오게 하려면 나름의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정말 잘 발현시켜서 점수가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 자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선생님 저는 개념 한번 했는데요. 라고 많이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완강을 했는가 안 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완강을 하지 않고서 난 잘 모르겠는 것 같아. 나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 한 편을 본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 내가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건지 복선이 무엇인지 중간중간에 이런 과정은 왜 나왔던 것인지를 나중에 다시 볼 때 정말 잘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을 모르면 그거 자체에 대해 매우 집중하게 되잖아요. 물론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혹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결말을 알면 스포 때문에 재미가 없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에는 역사가 흐름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가를 알게 되면 중간에 혀씨도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강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공부할 때에도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개념을 듣는데 짧은 거 먼저 듣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던 거지. 계획을 세울 때 오늘 동아시아사 혹은 세계사 한강 듣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분수가 짧은 거를 먼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 역사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듣고 뒤를 차분히 들어줘야 되지. 이거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여기저기 막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강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틀린 문제를 다시 보셔야 돼요. 개념을 공부한 다음 개념 뒤에 항상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 조금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틀린 부분이 있겠죠. 이걸 다시 보고 내가 정확히 알았는가 마는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푼 문제가 완벽하게 내가 이해가 됐을 때 그때 공부가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 반드시 다시 보시면서 내가 이걸 아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외울 개념. 제발 이제는 꼭 외우자. 정말 제발.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치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쌤 저 이거 아는 건데 못 외워서 틀렸어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역사뿐만 아니라 많은 과목들이 암기가 필요해요. 이 부분들을 나 이거 나중에 외워야지? 라고 체크해 놓고 외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내가 보기 안 외우신 게 있으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암기해야 될 것들. 암기 싫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암기하면 상당히 편한 게 많거든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학습 방법과 세계사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쌍사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자 동아시아사를 학습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먼저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한중일배 네 나라의 연결고리가 정말 중요해요. 무엇이? 연결고리가. 예를 들어서 임란빵 터진 거예요. 임진왜란이. 자 한국사하는 친구들도 알아듣겠죠. 그렇죠? 임진왜란.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이 우리 한국을 쳐들어온 거니까 조선을 쳐들어온 거니까 조선이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일본의 임진왜란 때문에 명나라가 도와주러 오죠. 조명연합군. 이 연결고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고요. 후금이 성장하게 되고요. 일본의 애드박보가 나오게 돼요. 자 즉 하나의 사건. 동아시아 하나의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동아시아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동아시아는. 동아시아가 사실은 되게 외롭게 많아 보이지만 공부할 것도 많아 보이지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사는 한중일배 내 나라에 연결되어 걸쳐져 있는 것들만 찾아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교과서도 한중일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 시기에 다른 동아시아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3세기에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고려가 어땠고 일본이 어땠고 베트남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의 같은 시기 즉 특정 시기 다른 동아시아사가 어떠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또 당나라가 자료에 나왔어요. 자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죠. 다음 자료에 등장한 시기에 동아시아상으로 오른 것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동아시아를 묻는 문제가 총 20개 중에 15개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기 혹은 세기 파악이 너무 중요하겠죠? 이거 파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만든 특강이 세기의 특강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 잘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도암기는 근현대사 이유부터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게 되고 수약물이 들어오는 그 시기부터가 중요하다. 거기부터는 순으로 좀 촘촘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동아시아사가 의외로 개념이 적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사에 낼 수 있는 개념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자료를 조금 꼬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료가 뭔지 아시면 되는데 샘의 교재 그리고 세기 특강에 자료가 엄청 많죠. 그죠? 샘의 세기 특강은 세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료도 같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보시게 되면 그 시기 파악이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동아시아사 학습 방법이에요. 어떻게 공부해라? 연결고리에 치중을 하고 하나의 사건을 깊이 봐라. 알겠죠? 동아시아사 어떻게? 자 연결고리와 하나의 사건 깊이 보는 것. 연도암기는 바로 근현대사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세계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기가 좋냐면요. 세계사는 세계의 역사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 유명한 위인, 유명한 사건들이 각 국가마다 있겠죠. 그러면 각 국가마다 그 시기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었니? 어떤 사건을 일으켰니? 이거를 국가마다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쉽고 일반적이고 아주 편한 개념인 건데 나라가 여러 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는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살살 이렇게 아 이 국간 이런 사람이 있었어. 저 국간 저런 사람이 있었지. 이걸 안 헷갈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공부할 때 빨리 듣고 다시 보는 게 중요해요. 왜? 자꾸 잊어버리거든. 이건 나라마다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마다 중요한 사건과 인물이 따로 있으니까는 이거를 안 헷갈리는 게 중요해요. 안 헷갈리는 거. 세계사는 과목은요. 선생님 제가 헷갈리니까 틀렸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과목이에요. 사탐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선생님 저 진도가 안 나가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파트에 매몰돼가지고 여기를 못 벗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일단 쭉 듣고 완강. 다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각 국가마다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씩 보면서 공부하셔라. 알았죠?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요 인물과 사건. 거기 위주로 보라고요. 자 그리고 암기는 서양의 중세부터 외우는 게 좋고요. 근현대사의 연도는 아무래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양 쪽이 연도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서양 중세부터 외워두시고 그리고 근현대사는 이제 워낙에 촘촘하게 나오니까 거기도 같이 봐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요거를 궁금해할까요? 쌤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문제 푸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 푸실 때는요. 이 기출 EBS를 풀었든 기출을 풀었든 간에 혹은 쌤 모고를 풀었든 간에 자 뭐든지 간에요. 우선 틀린 문제를 다시 보세요. 틀린 문제를 다시 보세요.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요. 틀린 문제를 다시 보세요. 쌤 모의고사 풀고 이걸 다시 보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 시간에 풀었던 거 아까도 말했었죠? 개념 시간에 푼 것 세계특강대 푼 것 그거 다시 보시면서 내가 틀린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지? 개념이 어디에 있지?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 내가 배운 개념 있죠? 그 개념을 문제로 냈는데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이거를 내가 몰랐다. 그러면 역으로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운 이 개념이 내가 이만큼 몰랐어 틀린 거구나. 이거를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개념을 확실하게 하시는 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6평이라고 하는 시험은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이죠.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이고 그리고 전국의 N수생들 그리고 재학생들 모두 보는 시험입니다. 평가원이라고 하는 출제 기관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경향, 난이도가 수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시험 보기 전에 개념을 완벽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내가 풀었던 문제들 다시 보면서 완벽하게 될 걸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뭘 해라? 단권화를 시켜라. 내가 자주 보는 책 하나를 만드셔야 돼요. 자주 보는 책. 개념이든 세계 특강이든 뭐든 혹은 나만의 필기 노트든 간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최대한 순서에 맞춰서 적어 넣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개념을 잘 정리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개념 자체 매우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평 대비할 때가 되고 수능을 대비할 때가 되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단권화된 책, 이 책에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충실히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보는 책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최대한 내가 아는 것들을 집어 넣으면서 내가 틀렸던 것들 모두 다시 정리해 넣으면서 다시 정리하고 모아두면서 하나를 단권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우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 거 연도랑 자료 저 얼만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세기 특강에 있는 거 그것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하시면 알 거예요.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이거 있는 것만 그것만 다 하면 그냥 만점 나와요. 그것만 하면 다 만점 돼요. 그러니까 만점 받으라고 만든 강좌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연도 자료 파악은 동아시아원 세계상에서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꼭 외울 거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외울 거 외워주시고 단군화도 하셔야 되고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가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거를 모두 인지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 모르는 것들은 모두 상담소, 아름다운 상담소나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 연구실에서 모두 친절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6평 잘 보세요. 화이팅!